인기가요 춤 그 자체로 벗을 표현하는 온앤오프와 눈을 감아도 느껴지는 감각 AB6IX 업그레이드된 퍼포먼스 엔하이펜까지 멋하면 뉴이스트도 절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네요 하지만 실시간 앱 투표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번주 1위 후보를 지금 바로 확인해볼게요 보여주세요 인기가요 사전투표는 아래 보이는 모바일앱에서 계속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혼돈에 빠진 소년들이 우리를 찾아왔죠 엔하이펜 인사드립니다 원 투 오 이건 말로만 듣기 아까우니까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 곡 퍼포먼스가 극악의 난이도라고 하던데 연습하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?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말 멋있는 퍼포먼스 울릴 정도로 매력있는 엔하이펜의 하니발에 꼭 와주세요 자 글로벌 핫 아이콘 엔하이펜이 다음 무대에 직접 소개해주시죠 네 가요계 핫 이슈를 일으킬 핫 이슈의 데뷔부대 전에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은 홍재씨부터 뮤직 스타트 눈을 담고 같이 춤추고 싶은 두 팀 어서오세요 신곡 소개를 들어볼까요? 네 저희 이번 온앤오프의 신곡 춤추는 꼭 지켜보겠습니다 온앤오프 분들에게는 자유롭게 춤추는 방법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 노래 춤추의 리듬 맡기시면 됩니다 바로 보여드리죠 5, 6, 7, 7 춤추는 있으니깐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 AB6IX 컴백 무대도 금방이니까요 에비뉴 휘감겨질 준비하세요 좋습니다 돌아오는 음색여신 BBC의 몽환적인 무대 전에 KC 먼저 만나요 뮤직 스타트 와우 응 알겠다 오바 큰일이야 매너본부도 막지 못한 괴물 신인들이 오고 있대 누군지 딱 알겠군 찬요원 어서 눈을 가려 눈을? 아 보는 이들을 현혹시키는 앤하이픈이 오고 있나 보지? 맞아 그들의 컴백 무대를 그냥 봤다간 황홀한 체면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근데 또 한 팀이 더 있어 훈요원 빨리 팔짱을 껴 팔짱을? 아 손을 고정하지 않으면 스탯이 좀만 추게 되니까 에이 셋 어쩔 수 없구만 우리 둘만 가는 수밖에 그러자고 진요원 앤하이픈 무대는 오직 지금만 만날 수 있는 Not for sale이니까 뮤직 스타트 네 마지막 컴백 인터뷰의 주인공 누구일까 잇츠 환영합니다 네 혹시 보이시나요 잇츠 컴백만 기다린 수많은 팬분들이요 네 보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우리 잇츠 오래 기다린 만큼 우리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왔으니까 기대해요 그래도 기다림이 아깝지 않을 만큼 멋있는 컨셉으로 돌아오셨잖아요 네 마피아 게임 컨셉이라서 아주 새롭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컨셉이 아주 잘 녹아든 타이틀곡 소개 들어봐야죠 네 저희 마피아 인 더 모닝은요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어젯밤에도 You don't even know 와우 이렇게 짧지만 임팩트 있는 다른 무대 포인트들도 있지요 음 퍼포먼지 눈 뗄 수 없는 잇츠 컴백 스테이지 절대 잊지 마시고요 함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잇츠요 네 모든 걸 맡기고 함께 하고 싶은 AB6IX의 컴백 로드로 떠나기 전에 Only One Over부터 함께 해요 뮤직 스타트 아 좀 프리 한복장으로 바꿔야겠어요 네? 멋은 어쩌고요? 이번 타임은 흥신흥왕들의 흥타임이거든요 지윤씨도 얼른 준비해요 어 네 그럼 혹시 막 춤추나요? 그냥 춤이 아닙니다 온앤오프처럼 어글리댄스를 춤춰 그리고 흥하면 따라할 수 없는 놀아줘도 기다리고 있는 거 알죠? 알죠 진짜 서둘러야겠네요 두 팀의 컴백 무대로 빨리 가요 뮤직 스타트! 주목해주세요 곧 실시간의 투표가 마감됩니다 계속 주목! 세상에서 제일 힙한 마피아들의 독보적인 컴백 무대가 곧 시작되죠 계속 있지! 이번엔 또 얼마나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인기가요가 강력 보장할게요 인가가 보장하는 또 하나의 무대 이번 주 1위 후보 뉴이스트까지 뮤직 스타트! 네 생방송 SBS 인기가요 5월 첫째 주 실시간의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다음 주 일요일에도 어디 가요? 다 같이 인기가요 모두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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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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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位 제발 어휴